그 옆에 있는 분 소개한다고 몇 년 차 됐죠 며칠 몇 년 차예요 이제 3년 3년 돼 갑니다 도대체 왜 나간 거예요 다시 아이비베 하셨는데 얘기해 봐요 집 나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우리 세종 제자입니다 근데 집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인간 사각 껴서 인간 사각 껴서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많이 깨우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쁘게 와주세요 나가보니 좀 어때요 어 답답해요 답답하고 저희 신어머니 같은 그런 선생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찐입니다 많은 애동분들이 이런 거 영상을 볼 건데 네 그 애동분들한테 하는 말 없어요 어 제가 겪어본 것 중에 그래도 선생님 밑에서 쭉 그래도 배울 때까지는 힘들어도 잘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있다고? 네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계신 구독자원들은 저기로 연락해서 네 우리 친애기 에치 우리 애기씨 에치 우리 친애기 애기씨 에치 연락 좀 주세요 점사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셔서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우리 애기 에치 점사 좀 봐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 나갈 거죠? 아 그럼요 저희 엄마라고 나 이 영상 박제한다 죽어도 안 나간다고 각서는 썼습니다 나가서 누구말때 개고생을 했습니다 개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친엄마가 중요해야 되는 걸 안됩니다 그러니 애동 제자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애기가 많이 깨우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인간 고력도 많이 겪고요 누구말때도 돈도 많이 까먹고요 이제 이제 왔습니다 또 글지가 돼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? 네 이제 죽어도 안 나간대요 이거 어떻게 하죠? 내쫓아도 내쫓일까요? 내쫓아도 안 나간답니다 전화번호 좀 같이 나가주세요 제가 내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